도망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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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씨! 멋있게 가고 싶은데? 도망갈래! 하하하하 당황했어 가요! 도망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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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와 포기를 모르는 여자친구! 러브 오렌다! 하... 하... 오늘 캐스트 있어요! 누구 개예요? 누구 개예요? 누구 개예요? 오! 야!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민희입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웬일이 왔어? 동생을 챙기러 왔어요. 언니 해! 나 이제 못해! 여러분 오늘 여기 어디 개요? 경기과학기술 대학교입니다! 너무 멋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알바 하러 온 거예요? 오늘 캐알바는? 네! 조교! 조교예요? 진짜? 군사학과 조교 대학교예요. 군사학과? 군사? 군사? 이 시대의 힘! 이 시대의 미래! 개발! 파이팅! 개발 조교!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사학과 조교 사수를 맡기로 한 박진영 조교입니다. 이름 뭐예요? 저 박진영이요. 박진영? 네. JYP! JYP! 캐나와 베이비! 너마디 너마디 번추! 군사학과는 무슨 학과예요? 부사관이나 장교에 지원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지원을 해서 관련 전공을 배우는 거고 저희 학교에도 해군 학군단 해군 부사관도 가능해요. 진짜요? 언니 거의 다. 언니 거의 다. 맛있다. 저희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진짜요? 네. 수아민님. 진짜요? 그리고 최인 멤버가 누구예요? 저는 소연이요. 저는 소연이요. 체육 수업할 체육관이고요. 네. 이제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도와줄 거예요. 아무래도 활동적인 학과다 보니까 많이 도와줘야 돼요. 아 네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수업하기 위해서 먼저 몸을 풀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곳까지 가져다 주시면은 학생들이랑 다 같이 몸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 더 봐라. 나 더 봐라. 나! 어디 있어? 이쪽에 이거. 이거 가져가면 돼요. 오케이. 야 무거운 척 하지마. 언니 진짜 무거워. 뭐래. 소독. 소독 언니 소독. 됐어. 됐어. 하나씩 들어와. 이거 하나씩 그렇죠. 벌써 끝으로. 벌써 끝으로. 여기 옆으로. 잘가서 빨아. 잘가서 빨아. 체험 측정이랑 서킷 트레이닝에 앞서서 몸을 풀 건데 시범을 보여주시면은 네. 네. 학생들이 보고 따라 할 겁니다. 자 앞으로 뒤로 발 쭉. 상체를 많이 숙여주면 돼요. 상체를 많이. 핵스트레이 늘어나게. 맞아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자 뒷줄도. 제대로 하세요. 허리 세워 허리 세워. 한 어깨. 한 어깨. 똑바로 안 하냐. 빨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미안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학생들. 여기 오세요. 이제 윗몸을 익히기. 자기의 의사 솜 들어주세요.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왜 키보드. 한 명 더요. 한 명 더요. 잘 돼. 아 야. 이번엔 여러분. 자 1분 동안 할게요. 좀 같이. 자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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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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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 몇 개 했어요? 45. 45개. 10분은 진짜 10분으로 붙지도 않고. 네.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몇 개 했어요? 50개! 진짜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발차기 연습을 할 건데요. 밑을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 기압 넣고! 잘해! 뭐 하세요? 한 번만 더 해! 그래, 그래, 다음! 이렇게 무서워! 오! 와! 나이스! 와!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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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아왔어!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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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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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있어, 뭐 얘기해. 뭐 힘든 능력 있어? 뭐 둘이 개화해! 공교 선생님들 한 번 실력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 예! 박수! 자! 자! 배칭, 준비! 어! 하나! 아! 오! 박수! 자! 배칭, 준비! 형! 아, 좋습니다. 자, 준비! 하나!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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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겨루기 수업을 할 건데요. 우리 코치 선생님들 역할이 뭐예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솔려차기 차야 돼, 앞차기 차야 돼. 이런 식으로 코치 해주는 거야. 총, 공, 공수, 힘차. 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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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박이 안 보인다. 신났어! 이atchin! 그렇지! 오! 됐어, 됐어! 무서워하지 마. 돌아와하지 마. 오! 도라가있어! 빨강색! 희한색! 머리 져야지.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먼저 차! 먼저 차! 돌아 나와야 돼! 돌아 나와야 돼! 돌아와! 같이 때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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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우와... 학생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조교 선생님들께서 배로기를 할 겁니다. 직접 배로 하실 거예요. 나 스 되면 잘 돼 있어. 우리 이렇게 활동 같이 하면서 워낙 좀 쌓인 게 많... 쌓인 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 나 정말 더 많았어. 아, 준비! 준비! 자, 차 누가 너 절차라. 아! 오!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지 안 돼요! 도망가! 자 그만! 아니 태권도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그를 하러 온 거 같아. 일어났으세요 일어났으세요. 촬영 때문에 한 번 안아주시고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서 들어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학교 식당 처음 와봐요. 그럼 오늘 한 번 먹어보고 맛있는지 맛오면서 평가 한 번 해볼까요? 그래! 교수님 매일매일 이거 먹어요? 저는 맨날 여기서 먹어요. 얼마예요? 이거? 얘는 이제 5,500원. 5,500원? 엄청 싼데? 싸고 맛있고, 약 많고. 교수님 하면서 힘든 적 있어요? 조교 일을 하면 밑으로는 학생들을 책임을 져야 되고 위로는 교수님들이 있다 보니까 껀대 많아요? 아 껀대? 네. 껀대? 껀대 좋고. PPL이 왔습니다. PPL! PPL! 너무 좋아해. 짠짠! 정은 씨. 정은 씨. 제가요. 정은 직업. 정은 직업인 물 양성하기 위해 산로통상 자원 국가 설립. 설립. 설레한 대학. 교육부 정부대학 평가. 최고 등급을 받은 교육구제화요량. 임진 대학. 경기 과학 기술대학.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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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학 기술대학으로 오세요. 나는 공사학과 안에 있는 사격동안이라고 있어요. 우리 배그로 광고 찍었잖아요. 배그 해봤어요? 우리 배그 잘해요. 배그 잘해요? 장비를 다 챙겨.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난 만져도 되는 거예요? 진짜 총이에요 이거? 가스총이랑 민탄총. Let's get it. 밖으로 오른쪽으로. 우리 민니 씨 아직 뒤에 있는데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극구 안 신경 안 써요. 저거 같아요. 여기 앞에다가 총을 다 둘게요. 일단은 여기는 우리 군사학과에서 운영하는 사격동아리고 군사관학교 지원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 같은 경우는 배그 해보셨잖아요. 했어요. M4라고 하는 그 총이에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이 총 같은 경우는 M45 A1이라고. M45 많이 썼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A. A죠. A. 대그에서 베리드라고 불리는 AK라는 총이에요. 인정 얘기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이걸로? 된. 하나 둘 셋. 어떻게 나오고싶어요? 어. A 한 번 A를 위해. 아 근데 되게 잘 쓰고 계시니까. 잘한다. 빨리. 빨리 들어. 빨리. 어떡해. 네. 이거 여기 개머리판을. 여기 개머리판 잠깐. 아니 아니. 개머리판은 오케이 오케이. 너무 기대했어 아니. 어깨 이거 보고 써야 돼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밖에 보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미니야 우리 사격 동아리에서 체험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사격 동아리 그러면 잠깐만 우리 퀸카 줄 수 있어요? 네 5, 6, 7, 8 I'm my 퀸카 학교 학교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솜 들어주세요 오 네 괜찮아요 네 거기에 주워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28 저희 게임코드 줄 알아요 게임코드요? 네 뭐해요? 게임 만들어요 진짜요? 안 돼요 CC 해요 없어요 있죠 저희 주워주세요 283,000원 감사합니다 더 많이 써주세요 잘생긴 사람 있어요 여긴데 잘생긴 성 안녕하세요 무슨 거에요? 무슨 거랑 전기 거에요 전기 거에요 꿈이 뭐에요? 데뷔업 그거 맞아요 얘네들어 어디에요? 얘네들어요 SK 하이닉스 왜 거기 가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월드 얼마 정도 가고 싶어요? 억대요 억대요? 억대요? 억대가 뭐에요? 억대 억대 10대 빔 일시장비라 파이팅 네 이제 총 쏘러 가주시래요 네 28,000원 28,000원 감사합니다 28,000원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요 오늘 고생한 1당 지금 드릴 테니까 네 내실 거 고맙습니다 수고하실 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오늘 잘했어? 오늘 괜찮았어요 우리 미니언이 괜찮은 정도야? 괜찮은 정도야? 잘했어 나 네 됐고 네 이 다음 볼게요 좀 두거워 오늘 다섯 개 동전도 있거든요 어? 그러네 나 왜 그거 있어? 동전 있어요 아님? 아무런 데 나 선배님이야 봐봐 봐봐 45,000 678 48,000 나 왜 10만원이야? 오늘 수아 시급은 6,620원에 5시간 근무해서 48,100원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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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0만원 2만원 어? 네네 뭐해요 뭡니까? 아 대박 이 계약서 있어 야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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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언니 나 고마워해야 돼 오늘 언니 나 좀 더 크게 부를걸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불러주세요 잘 살아 고마워 저 20만원 짜리 있어 드디어 누구와? 언니는 누구 해? 누구 하고 싶어? 상관없어 언니는 무려정해야 돼? 오지마 우리 잠깐만 잠깐만 아니 오지마 아니 오지마 오케이 고독했어 안했어? 우리 영상 많이 봤어 안 봤어? 꺼 고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대그만 달아주세요 안녕 왜 그거야? 어 어 어 왜 그거야? 어 어 명중 어 명중 아니 내가 연습 내가 이 당 리허설 했잖아 좋아요 너무 깨끗해요 알았 cans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여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